자 쉽게 보라는 지금 못 되는 것 같죠 스톡 님이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자 지금 자비입은 또 한 번 나왔고요 라라스 통 님이 아마 뒤에서 쳤죠 자꾸 개방대가 공격을 움찔 하는데 가나요 개방대 공격 가나요 알아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문젠데요 아 나왔죠 아 쳤죠 스톡 님이 자 지금 이거 아 그림 같은 주칙이죠 지금 완전히 기다리고 있다 놀렸다가 보라대고 들어오는 거 방비가 안 되죠 바로는 없죠 아 이렇게 당하면 지금 정신적으로 타격이 좀 있죠 보라대는 얼른 이거 아마 무정이나 변신하고 도망가겠죠 이거 밥인데요 그죠 다른 자비의 분들한테 그렇죠 도망갈래요 이 정도 컨트롤 부족한 상태 자 이진재 조짐은 저 정도 컨트롤은 보유하고 있죠 그들 자 지금 보라 상태에서 일어났다간 다시 한 번 죽을 가능성이 크죠 스톡 님한테 아 지금 그림 같은 주칙이 나왔고요 완전히 사거리를 재고 있죠 사거리 재고 있다가 자 보라 풀고 일어났죠 자비 님이 지금 치는데요 지금 카우 됐고요 이건 좀 보라 유도 하다가 카부까지 당했는데 지금 깨방두 캐릭이 참 보부도 없고 이거 지금 얼굴이 벌겋게 좀 달아 올랐겠는데요 그쵸 지금 두 번씩 지금 손님한테 주식당하고 카부가시 당해서 지금 보부까지 돌렸는데 자 이거 좀 얼굴이 좀 벌겋게 좀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자 들어가려고 지금 귀를 쓰는데 지금 자 빛 채우고요 아 버프를 한 번 봤겠죠 개방두 캐릭이 조금 스몰을 당하죠 아 이거 지금 또 또 카부인가요 아 이거 지금 뭐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는데요 지금 괜찮다는 듯이 왔다갔다 하죠 몇 번 왔다갔다 하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끊어지듯 둔탁하게 움직였죠 이 괜찮다는 그 어떤 모션을 좀 취한건데도 심적으로는 굉장히 흔들렸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장면이 좀 약간 좀 급하고 좀 뚝뚝 끊어지듯이 둔탁하게 좀 이렇게 움직였고요 어 타격을 받았어요 심적으로 지금 어 타격을 받으세요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어 어